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택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 주십시오. 오늘 첫 소식은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. 내일부터는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.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이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. 이미 사용하는 목줄 길이가 2m를 넘는다면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과의 사이의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. 또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2m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.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.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 내 공용 공간에서는 목줄을 했더라도 목줄을 잡고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.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서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최초 위반대는 20만 원, 2차 30만 원,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2m라고 하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잘 감이 안 올 것 같은데. 지금 저와 앵커 간의 거리 정도 되겠죠. 저희 둘 사이 있는 거리 정도. 이 정도 거리는 꼭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군요. 그리고 요즘에 보면 목줄 중에 보면 늘어나는 목줄들이 꽤 있던데 그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손잡이가 아닌 줄 길이 자체를 2m를 유지하는 것. 이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주시은입니다.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.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.